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이제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불안합니까? 아니면 자신 있습니까? 자, 오늘 이후부터는 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불안감은 싹 잊어버리시고 오로지 100일 동안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뭐 제 9호 수업 듣는 친구들 알겠지만 제가 양자역학, 그리고 양자역학과 불교, 이런 정신세계를 탐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충분히 반영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0일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라는 거 오히려 100일 되면 정말 허겁지겁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라고 해서 마음이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일이 일단은 충분하다는 마인드로 먼저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상상하라. 이건 뭐냐면요. 이게 많은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여러분이 이미 수능날 모든 과목 1등을 맞은 것처럼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이 있으면 원하는 등급을 이미 맞은 것처럼 100일 동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이미 가고 싶은 대학에 마크를 붙여놓고 늘 보면서 나는 벌써 여기에 신입생인 것처럼 교정을 걷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분명히 양자역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그것을 발견해서 확인하는 일만 남았거든요. 우리는 이루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건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제가 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고 이미 이룬 것처럼 앞으로 무엇이 될 거야? 난 될 거야?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또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좀 몽롱할 때 다시 이거 상상하시고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조금 몽롱할 때 상상을 하시면 우리 의식이 조금 줄어들고 몽롱한 시간은 무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이 여러분의 상상, 여러분의 결과가 들어가면 우리는 무의식 쪽으로 행동하고 무의식 쪽으로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이제 이 결과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접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를 분산하지 말라. 거의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100일인데 불안해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불안해요. 어떻게 나올지 불안해요. 안 되면 어떡하죠? 라는 불안. 우리 몸은 이제 양자장, 에너지장의 덩어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순간 이 에너지가 불안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불안해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쪽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오로지 긍정적인 것 그리고 나의 가능성 있는 곳에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앞에 1번처럼 이미 나는 이루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늘 긍정적으로 이제부터는 떠드는 소문 귀 닫고요.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지 귀를 닫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 수 있고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오로지 긍정적인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내가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를 틀렸을 때 조차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시험이 아닌 상태에서 틀려서 다행이네. 이 틀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무조건 문제를 풀 때 틀려도 웃고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최인호 현장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들은 층으로 알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긍정적인 걸 얘기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날씨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흐려도 흐려서 날씨가 좋다. 비 오면 비 오면 비 와서 날씨가 좋다. 맑으면 맑어서 좋다 해요. 맑은 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날씨도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양자역학이든 불교든 모든 세계는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세계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 문제를 틀려도 웃는 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사고, 배웠다는 사고로 접근하면 그 에너지가 커지면서 여러분은 수능 날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룰을 변경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룰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살짝 저희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얘기 간단하게 해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종교인이 어떤 원시 부족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미국 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한영 행사로 어떤 자신들이 기르고 있던 새들을 날려주고 그래서 자기네 마을의 가장 명사수가 쏘면 그게 강에 떨어져서 그것을 주어와서 이제 구이를 해먹으면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를 날릴 때마다 다 100% 쏘아서 맞췄는데 그 강물에 떨어진 그 새를 마을 주민들이 가서 건져오는데 아무도 물에 빠지 않는 거예요. 무리를 떠서 무리를 걸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종교인이 깜짝 놀라여가지고 어, 이게 뭐냐? 그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들이 한다면? 이라고 하고 다음 새를 주수로 이 종교인이 갔는데 종교인은 강물에 빠져버렸죠. 허겁지겁 했죠. 그랬을 때 옆에 있던 동네 꼬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종교인은 어디에 돌이 있는지를 모르나 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이 호수에서 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 받침, 디림돌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것만 밟고 가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잠겨있지만 그게 가장 핵심적인 디림돌 같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무작정 내가 무리를 걷겠다고 한다면 절대 걸을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 뼈대, 그게 바로 수능의 본질이에요. 제가 눈이 말하는 바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많은 양을 문제를 풀고 무조건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고 무조건 프린트를 많이 보고 이거는 수능 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수능의 본질이라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절대적으로 지식이 묻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룰을 이제 100일 동안 받고 간다면 여러분들도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오히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 체인호 수업은 현장 수업 100일 이후부터는 더더욱 야, 니네 수업 들어왔을 때 내 파이널 100일 동안 뭘 얻으러 오는 게 아니야. 난 찍어주지도 않고 어떤 자료도 주지 않아. 점점점 더 많은 걸 버리러 100일 동안 내 수업을 들어오는 거야. 니네가 갖고 있는 지식들은 오히려 니네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조건들을 못 보게 하는 장애 요사가 될 뿐이야. 니네가 버리면 버릴수록 시험장에 더 당당히 갈 수 있을 거야. 왜? 뭐가 나올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런 불안감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고 시험을 더 보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룰을 변경하라. 여러분이 그동안 이 수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꼭 그 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남은 100일 동안은 그러니까 기본 개념 원리를 더 보시고 무조건 문제풀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리는 최소한 50%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기본 원리대로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많은 양으로 쫓기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와 이 얘기가 연결되는데요. 지금 제 강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됩니다. 수능도 결국 논리라는 거죠. 지진돌이라는 거죠. 논리라는 걸 간단히 말하면 우리 문학 이제 최인호 퀘스트를 많이 본 친구들 최인호 강의를 들은 친구들 알겠지만 수능이라는 건 절대 지식을 묻지 않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 나오더라도 EBS에서 나왔든 안 나왔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EBS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변형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 바로 복이라는 조건의 문학의 문제를 변형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주어진 조건 속에서만 사과하라. 이게 논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대로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EBS에서 이 작품이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복이라는 조건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 안에서만 논리적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절대 지식을 몰라도 풀 수 있도록 글이 구성돼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여러분이 문과생들이 입관 내용을 모를까 봐 개념 정의를 해주죠. 속속들이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면 개념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정의된 범위 안에서 읽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개념 정의를 해주지 않은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 그럼 X라고 치안하고 그것은 시험 문제에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한 지식과 전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과목은 다 과탐, 사탐, 복이라는 조건을 주어지죠. 수학 문제 자체가 조건이죠. 그 조건을 읽어내고 조건 안에서만 사과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수능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베이스로 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들을 풀어내고 읽어내고 응용하고 분석하는 게 수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 말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더 탄탄히 익히고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남은 기간 또한 하면 누구든 1등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평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도 더 훨씬 논리적인 깊이가 있는 게 바로 수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 같은 경우는 6, 9에서 1등급 나와도 수능날 3, 4등급으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이 국어 때문에 고생을 하죠. 그건 바로 기본 논리에 맞는 공부 수능 국어가 논리로 돼 있어 라는 걸 인식 못한 채 그동안 감으로 풀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논리, 조건을 충실히 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당나귀에게 당근을 보여줘라. 여러분들 당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뭔가 내 목표점까지 가려고 한다면 당나귀를 때리거나 뭐 하거나 하면 절대 당나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나귀 앞에 당근을 보여주면서 앞에다 하나씩 툭툭 던져놓으면 당나귀는 당근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를 채찍질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됐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앞에 1번하고 또 연결시켜요. 내가 이 대학을 나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를 먼저 공부가 안 될 때 떠올린다면 그게 당근이 돼서 여러분은 힘들지만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당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고 당근이 아직 없다고 하는 친구들은 어, 지금이라도 한번 틈날 때마다 나에게 당근은 무엇일까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를 한번쯤 고민해 본다면 남은 100일 동안 힘들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포인트는 자, 목표는 세우되 욕심은 내려놔라. 제 국어 수업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목표는 놓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고진멸도입니다. 자, 우리가 뭐냐면 자, 고통의 원인이 집착해서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집착과 내가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 달라요. 난 반드시 이 대학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집착이고요. 나는 여기가 꿈이야. 그래서 열심히 갈 거야.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안 돼도 상관은 없어. 라는 마음, 살짝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정말 그 대학에 가 있고 내가 시험을 생각보다 더 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걸 내려놓고 당연히 이 대학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더 먼 미래에서 더 먼 미래에서 내가 열심히 한 이 100일 때문에 아, 내 꿈은 반드시 이룰 거야. 이 대학이 아닐지라도 더 큰 내 미래는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결과는 우리가 맡기는 걸로 욕심을 내려놓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100일 동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을 저는 열심히 응원하고요. 제 수업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나 온라인이나 늘 아마 긍정에너지를 받아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긍정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제가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파장이라고 저 먼저 운동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제가 많이 치거든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하려고 에너지를 속게 하려고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이 강의도 역시 열심히 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니까 좋은 에너지 받아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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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